이건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. 제가 잠깐, 잠깐 딴 생각에 빠졌었어요 여러분. 일 줄 알았죠? 딴 생각에 빠지긴 해요 여러분. 바로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. 미안, 잠시 딴 생각 좀 하느냐고 라는 표현이거든요. 굉장히 간단한데 발음에 주의하면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먼저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요.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방금, 어? 뭐라고? 네, 이라는 거거든요. 자, 일단 여기에서 깡강이라는 거는요. 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깡강은 방금 막 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방금 막 있잖아. 이라는 게 딴대 정신을 팔다라는 뜻이에요. 쩔 가는 거죠. 쩔은 뭐예요? 징신, 정신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정신이 다른 데 팔린 거죠. 그러니까 딴 생각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. 끝에 러로 완료까지 나타내 주고요. 네, 자 그러면은 정신이 딴 데 팔리다. 쩔, 쩔. 한번 읽어 볼게요. 자, 쩔에다가 러를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받침 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. 쩔, 쩔. 잘하셨습니다. 여러분, 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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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네. 쩔, 정확하게 성조까지 해주세요. 네, 자 그러면은 정말 단 생각하고 있다가 오, 드립지, 드립지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. 잘하셨습니다. 여러분. 자,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려야 될 이 문장. 아, 드립지, 워 깡강 쩔 샬러. 자, 이 문장 완벽하게 처방 완료했고요. 여러분도 놀라셨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많이 연습하시고 바로 활용하세요. 세 번 따라 말해 주세요. 아, 드립지, 워 깡강 쩔 샬러. 对不起,我刚刚走神了。 对不起,我刚刚走神了。